지금 녹화 쓰니까 필요할 때만 유튜브 써줄게 유튜브 주소를 유튜브에 올릴 거거든 그러니까 주소만 사는 거 28번은 어떤 문제인데 해석은 야무지게 해야 돼 왜 우리는 종종 느낄까 다른 사람들이 집중하다가도 되는데 여기에서는 어디 어디에 주목하자 이렇게 해답지에서는 웬만하면 해답하고 비슷하게 해당하려고 노력했어 왜 우리에게 더 주목하고 있다고 느낄까 무엇보다 실제로 그들이 하는 것보다 아다하면 뭐가 숨어졌을까 왜 아일까 대동사 대동사 문제를 낼 수 있거든 왜 두가 아니고 아일까 대동사 문제를 낼 수 있어 왜냐면 윗부분에 뭘로 하고 있어 아 페인 어텐션 투자 이 전문자에 그러니까 실제로 그들이 아 페인 어텐션 투 어스 이만큼이 다 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그들이 우리에게 주목하는 것보다 더 우리에게 주목하고 있다고 느낄까 그러니까 이거는 두여야지 아가 되면 안 돼 두가 되면 안 되고 아이어야 해 놓치면 나중에 다시 들어도 돼? 더 스포트라이트 이펙트 이거는 조명효과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거든요 조명효과 조명효과는 의미한다 그 다음에 민도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냐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냐 하면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거야 민, ing, 민, ing거든 조명효과는 보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자신을 센터 스테이지 무대의 중앙으로 보는 것을 의미한다 즉 우리 자신이 무대의 중앙에 있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조명효과라는 거지 따라서 인튜티블리 이거는 직관적으로 이렇게 해석 돼요 직관적으로 오버 이스틴 메이팅 더 익스텐드 to which other's attention is aimed at us 이렇게 됐어 오버 이스틴 메이팅은 어떻게 이렇게 해야 돼? 과대평가하는 것 이 말이지? 일단 익스텐트는 정도야 정도 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전치사 잠깐만 아 미안 미안해 주어가 아니네 따라서 직관적으로 뭐 뭐 하면서 해가지고 분사 보면 과대평가하면서 그 정도를 어떤 정도 다른 사람들의 attention, 관심이 is aimed 이때는 향하다로 해석하면 되거든 우리에게 향하는 정도를 과대평가하면서 우리 자신을 무대의 중앙에 있다고 보는 걸 의미한다 일단 왜 to 위치인 줄은 알겠어? 이 뒤에 to를 보내보는데 to the extended 이게 숨어져 있거든 더 익스텐드, 더 익스텐드 똑같아 앞으로 가서 얘는 뭐가 됐어? 관계대명상 안 했지? 그리고 얘는 혼자 덩그러니 떨어져 있으면 안되니까 전치사 두거든? 앞으로 간 거야 그래서 어느 정도는 다른 사람들의 관심이 우리를 향하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뒷문장만 해석을 해보는 티모씨 로우선은 익스플로어는 탐험하다 이런 뜻도 있지만 이건 조사하다 같아요 그 조명효과를 조사했다 by INGG 뭐뭐 함으로서라고 해석이 되고 근데 이렇게 함으로서라고 해석이 됐지만 이 have를 새끼동사를 볼게 그러면 college students가 새끼 목적으로 change가 새끼 목적 보호가 되겠죠 그러면 사역동사가 5형식에서 쓰이면 목적 보호자리의 동사 5형 문법적으로 맞지? 그래서 이 사람은 조명효과를 조사했다 대학교 학생들이 스웻셔츠라는 건 운동복 상의거든 운동복 상의를 바꾸도록 시킴으로써 with a big popular logo 커다랗고 인기 있는 로고를 가진 운동복 상의로 바꿔 입으라고 하는 거야 On the front of a group On the front of a group 앞부분에 뭐 하기 전에? Before meeting of a group of peers 한 동료 집단을 만나기 전에 nearly 40% of them were sure the other students would remember what the church said 자 거의 40%의 그들은 자 what sure 확신했다 다른 학생들이 would remember 기억할 거라고 자 what the shirt said 이때는 셔츠가 말하다가 아니고 광고나 이런 거 박혀있으면 이거는 그냥 쓰여있다 그 셔츠에 쓰여있는 것을 기억할 거라고 확실했다 여기서 물어보는 문법은 were 했다가 밑줄을 쳐놨잖아 %% 할 때는 이 %가 주어가는 곳 뒤에 있는 게 주어야 이렇게 댐이 주어니까 복수죠 were 맞는 거야 하지만 only 10% actually did 오직 10%만 실제로 그렇게 했다 이 말은 10%만 셔츠를 바꿔 입었을 때 그 셔츠 앞부분에 뭐가 박혀있는지 뭐가 쓰여있는지를 알았다는 거잖아 자 이게 또 대동산 문제를 낼 수 있어 왜 did라고 했어 왜 did 이때는 우드 리멤버자 이제 과거형이지 우드 이 did는 결국 그러면 실제로 기억했다 네 리멤벌드를 대신하는 대동산 비교 자 most observations did not even notice 아 observers니까 대부분의 관찰자는 심지어 알아차리지도 못했다 그 학생들이 운동복 상의를 바꿔 입었다는 걸 알아차리지도 못했다 몇 분 동안 그 방을 떠난 후에 이렇게 했습니다 뒤에 완벽한 문장이 나왔다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주어동산 목적으로 표시한 거예요 자 in another experiment 또 다른 실험에서는 자 입은 심지어 noticeable process noticeable은 두드러진 눈에 띄는 이런 뜻이거든 나는 눈에 띄는이 더 좋은데 해답지에서는 두드러진 눈을 했어 되게 웃기고 두드러진 옷이지 search했지 예를 들어주겠다는 거지 엄마 같은 a t-shirt with a singer very manilow on it 자 그것 위에 그것이 가리키는 것은 t-shirt지 t-shirt 위에 누군지도 모르는 이 very manilow 라는 이 가수지 사진이 됐든 그림이 됐든 그것을 가진 t-shirt와 같이 심지어 두드러진 옷들이지 눈에 띄는이 더 좋은 거예요 눈에 띄는 이런 옷들이지 이런 옷들은 동사자리잖아 컴머컴머 삽입이었잖아 ing가 아니고 provoke d 과거 영어로 써줘야겠지 provoked provoke의 뜻은 유바라다 일으키다 이런 뜻이야 자 오직 23%의 관찰자가 자 뭐하도록 프로보크도 오영시키셨으면 목적 보호달에 투부장산하나 to notice 알아차리도록 유발했다 popular than the 50% estimated by the students supporting the 1970s soft rushing on their chest 이렇게 됐어 근데 이거는 비교적 강조 표현이거든 even much still what 안 된다 very는 안 되지 훨씬 더 적은 퍼센트야 23%는 훨씬 더 적은 퍼센트라는 거야 무엇보다? 이 50%보다 근데 50%는 추정된 50%지 수동 수동이니까 과거 분사로 꾸며되어야 돼 누구에서 추정됐어 학생들에 의해서 추정됐지 근데 어떤 학생들이야 또 꾸며주지 이때는 학생들이 자랑하는 거니까 능동이지 현재문사 꾸며되어야 돼 sporting 자랑하는 학생들 1970년대 소프트 락 싱어 그들의 가슴팍에 박혀진 1970년대 소프트 락 싱어를 자랑하는 학생들에 의해서 추정된 50%보다 훨씬 더 적었다 이 말이죠 왜 이렇게 지금 문장을 썼는지 알겠지? 물어본 거야 실험자가 여러분 여러분 지금 이 가슴팍에 박혀져 있는 이 가슴을 다른 학생들이 여러분이 옷을 갈아입고 왔을 때 몇 퍼센트는 알아차릴 거 같아요? 이 학생들은 아 50%는 알아차렸겠죠 이렇게 했는데 실제 까구니까 23% 다 알아차린 거지 훨씬 더 적었다는 거야 해결됐죠? 네 그럼 몇 번? 30% 30% 30% 30% 10% 30% 30% 30% 130% 30% 31% 32% 플러스 오브 버티 앤드 스쿨스 오브 피쉬 앤드 스윙스 오브 인섹트 뱀 무브 인 유니슨 베몬스트레이트 더 세임 포인트 그래서 이게 싹 다 줘요 오케이 정확하면 얘가 줘야 되겠지 자 이거는 새우 때 무리를 가리킬땐 플러스를 쓰고 물고기 때 무리를 가리킬때는 스쿨스를 쓰고 곤충들 때 무리 짓다 그런 뜻이 있어 그러니까 곤충들은 스왕스를 쓰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때 무리 다 써도 되는데 해답지에서는 무리로 보고 있어요 싹 다 자 새우 무리 그리고 물고기의 무리 그리고 곤충들의 무리의 수학적 모델이지 자 인 유니스는 일제히 이런 뜻이야 일제히 이런 수고야 일제히 움직이는 곤충, 물고기, 새들의 무리의 수학적 모델은 오늘 수학적 모형은 데몬스트레이트 자 묘사한다 The same point 같은 점을 이렇게 시작 같은 점을 묘사한다는 건 너무 멋지게 썼잖아 뭔 말일까 일제히 움직이는 새나 그 다음에 물고기나 곤충들에게는 그냥 공통점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There is no central control 자 중심적인 통제가 없다 다시 말하면 중앙통제가 없다 그 움직임의 그 무리에 다시 하면 그 무리에 움직임의 중앙통제는 없다 하지만 The group manifests a kind of blank that helps all within it to fully or discourage predators 이렇게 됐어 Manifest은 드러내 보이다 이런 것입니다 드러내 보이다 하지만 그 무리는 드러내 보인다 일종의 이것을 그런데 이것은 또 꾸며주네 도와주는 거지 모두를 즉 그 무리 집단 안에 있는 집단 안에 있는 모두가 to fully 하고 또 to discourage야 병렬연결 병렬연결이니까 병렬연결이니까 to 뺀 거야 fully는 도망치다죠 discourage는 낙당시키다 이런 뜻인데 여기서는 저지하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저지하다로 다시 하면 물이 안에 있는 그 모두가 포식자로부터 도망치거나 또는 포식자를 저지하도록 도와주는 일종의 이것을 드러낸다 일종의 이것은 이 부분을 봐야지 This behavior does not reside within individual creatures but rather is a property of gross 자 이 행동은 does not reside reside는 원래 거주하다 살다 이런 뜻이잖아 그런데 이거는 여기에 어디어디에 있다로 해석하는가요? 자 그 개별적인 존재 내에 있지는 않다 개별적인 존재는 지금 이 블랭크한 이걸 갖고 있지는 않아 하지만 오히려 rather는 오히려지 오히려 It's a property of group 자 어떤 무리의 특성이다 즉 무리를 지었을 때는 이 블랭크한 곳에 들어가는 특징이 나온다는 거야 와우 와우 이거 글래 최고인 것 같아 이거 생각하고 나면 끝나네 이 문장 자 이비데미네이션스 여기서는 조사로 해석하세요 자 새 무리의 조사지 그런데 어떤 새들이야 결정하는 새들이지 외열단의 초보장사 어디로 날아갈지 이렇게 돼 어디로 날아갈지를 결정하는 새 무리의 조사 이런 새 무리를 조사한 거야 이건 드러낸다 They move in a way 그들은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 어떤 식 또 꾸며주겠지 Account for the intention of all the words 모든 새들의 의도지 모든 새들의 의도를 원래 Account for는 설명하던데 여기에서는 보여주다로 해석하면 돼요 보여주다 보여주다 모든 새들의 의도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그들이 움직인다는 걸 드러낸다 그리고 심지어 More important 더 중요하게 The direction of movement 움직임의 방향은 보통 최고의 선택이다 for the plot 그 무리를 위한 최고의 선택이다 So each bird contributes a bit 각각의 새들은 each 다음에는 단수명사 나와야 되고 이게 주어자로 들어가면 무조건 3인칭 단수 취급해야 되겠지 그래서 Contribute S가 붙는 거야 각각의 새들은 약간 기여를 한다 그리고 더 플러스 컨설티드 초이스 is better than an individual words would be 이렇게 돼있어 그 다음에 컨설티드는 합이 된 이런 뜻이야 합이 된 그 무리의 합이 된 선택은 더 좋다 무엇보다 각 개별 새들이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 말이죠 전체적으로는 개별적인 것보다 집단의 힘이 더 크다 개별적으로 결정하는 것보다 집단이 결정하는 게 더 정확하고 좋다 이런 쪽으로 가고 있지 다음 뭐가 될까 보여줘 집단지성 이라는 말이야 집단지성 직단지성 이러면 워밍컬은 경복 경복음 이렇게 소셜 프레저러 사회자라 그렇지 모럴리더십을 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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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obszolute authority 절대 원의 그 다음 32 그리고 참고 내가 보니까 33번이 제일 어렵던데 나요? 나울 33번은 100% 나울 33번이 제일 까탈수로 빈칸추론 중에서 빈칸추론 다 3점이잖아 그중에서도 사실 한 번 이 차이가 어렵고 짱은 네안데르탈스 would have faced the problem when it was daylight 네안데르탈인 인거지 네안데르탈인들은 would have faced 엄만했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하면 돼 조동사의 과거였다 엄만했을지도 모른다 문제에 직면했었을지도 모른다 그것이 daylight 그러니까 대낮실세 대이시라고 해석을 했지만 어차피 이거는 빈칸추론 이신거 아시죠? 네 they couldn't see things in the distance so well 자 이 조명의 질 또는 빛의 질이 그대로 해석하더라고 멋지게 해석할 줄 알았는데 빛의 질이 even much still 연락파가 되겠죠 훨씬 안 좋았다 어디에서는 높은 고도에서는 즉 고위도 지역에서는 빛이 오긴 오는데 별로 안 좋대 이게 그리고 이것은 would have pp지 뭐였을지도 모른다 의미했었을지도 모른다 그들이 뭔가를 잘 볼 수 즉 사물을 잘 볼 수 없었다는 걸 의미했을지도 모른다 멀리에서는 잘 볼 수 없었다는 걸 의미했을지도 모른다 자 포라헌터 사냥꾼이지 사냥꾼에게 this is a serious problem 이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왜냐하면 주어동사 나와야 되겠죠 그들은 really you really don't want to make the mistake of not noticing the mother 리노세러스 hiding in a dark corner of the forest edge when trying to secure her car 이렇게 됐어 너는 정말로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메이크어 미스테이지만 실수하기를 자 전치사 나왔지 전치사 다음에 원래 동명사가 나와야 되는데 동명사의 부정은 전치사 앞에 낫을 붙이지 어떤 실수를 하는 거 알아차리지 못하는 실수를 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뭘 알아차리지 못해 엄마 콧불 쏘 숨어있는 콧불 쏘지 콧불 쏘가 숨어있는 건 능동이기 때문에 현재 문사로 꾸며주는 거야 어디에 숨어있어 숲의 가장자리 숲의 가장자리에 또 코너니까 모퉁이집 숲 가 어두운 모퉁이에 숨어져있는 엄마 콧불 쏘 발견하지 못하는 실수를 하기를 너는 정말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뭐 할 때 스피어는 명사람의 창이야 창 근데 동사니까 창으로 찌르다 칼푸를 혹시 송아지로 방을 외웠었니? 아니요 아니지? 새끼는 다 칼푸야 송아지나 콧불 쏘 이 새끼는 다 칼푸야 칼푸 여전히 콧불 쏘 의 새끼를 가르치는 거죠 living under low light conditions place a much heavier premium on vision than most researchers imagined 사는 것은 동명사 주어지 어디에서 사는 거야 낮은 빛의 조건에서 사는 것은 이때 place는 부여하다 이렇게 놓다 부여하다 훨씬 더 무거움보다 이때는 훨씬 더 중요한 프리미어 가치라고 생각하는데 시력에 대한 훨씬 더 중요한 가치를 부여한다 대부분 연구자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그들이 Obtomary авая 이볼루션 early responses to low light level is blank 진화적인 반응이죠 뭐에 대한 진화적 반응 안 좋은 빛의 수준이지 안 좋은 빛의 수준 또는 정도에 대한 진화적인 반응은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 그러면 대부분 진화 인류학자 이런 사람들은 진화적 관점에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아까처럼 고의도 지역에 살던 네안데르 탈인들이 그 고의도 쪽은 별로 안 좋았다고 했지 지금. 빚이 많이 들어오지 않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면 사냥을 갈 때 어우 저기 새끼 있다 해서 걔를 쉽게 잡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빚이 별로 안 좋으니까 빚이 많이 안 들어오니까 뭘 못 보게 돼? 엄마 쿠플소를 못 보게 되잖아. 그러면 생명의 위협을 느끼겠지. 그 사람이. 그렇지. 네안데르 탈인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낄 거 아니야. 맞다. 처음에 그거 쉽게 얻을까라고 가서 찔르려고 했는데 갑자기 엄마 쿠플소가 나타나 죽을 뻔 같잖아.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럼 얘네들은 진화적으로 빨리 이거를 맞춰나가야 되겠지. 내가 이런 지역에 살지만 나에게 이런 위협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나는 진화적으로 이렇게 뭔가 맞춰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시간이 오래되면 그게 진화의 과정일 거 아니야. 한 종의 진화의 과정을 그렇게 설명을 하거든. 그래서 왜 이 진화적 반응이란 말이 나왔는지 그렇게 좀 부연 설명을 해야 이해가 갈 거 아니야. 오케이? 이런 안 좋은 환경 속에서 살다 보니까 어떻게 이제 이 사람들이 여기서 적응하는 과정에서 신체도 변하고 감각도 변하고 이렇게 했을 텐데 그걸 바로 진화적 반응으로 변하는 거야. 이해해야 되지? 자,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하는데 뒤에 읽어봐야 알지. 어쩔 수 있나. 자, 이것은 비슷한 원리이다. 자, 컨벤셔널은 그냥 이때는 일반적인 이렇게 보는데 스타게이딩이니까 별을 관측하는 관측하는이라고 어떻게 생겼어? 별을 관측하는 일반적인 망원경과 같은 이치이다. 비유적으로 설명하겠다는 거지. 망원경 쪽으로 넘어가서 비유적으로 설명했어. 자, under the dim light of the night sky. 자, dim이라는 것은 뭔 뜻일까? 흐릿한 이런 뜻이거든? 자, 저녁 하늘의 흐릿한 조명 하에서 이 아래에서 A larger mirror allows you to gather more of the light from whatever you want to look at. 더 큰 거울은 허락한다. 자, 멀리 봐야지 오형식으로 쓰였겠지. 목적 보호자리에 투병선화 안내. 자, 네가 모으는 것을 허락한다. more of the light, 더 많은 빛을. 뭐로부터? whatever you want to look. 네가 보기를 원하는 것으로부터. 봐봐. 네안데르탈인들이 살던 곳도 빛, 조도가 약했다는 거지. 자, 망원경도 밤하늘에 있는 별을 관측하려면 빛, 어둠 속에서 관측하는 거지. 조건은 똑같아. 그럼 망원경은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 했어? 거울을 크게 만들었다고 했지. 그러면 네안데르탈인들도 자, 여기에서 살아남으려면 안전하게 살아가려면 자, 이런 걸 해야 되겠네. 이해하고 거의 비슷한 인걸 뭔가를 해야 되겠지. 그리고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진화적 과정으로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겠지.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 자, by the same token 마찬가지로 같은 이치로 all larger retina 더 큰 망막이 되겠지. 드디어. 그러면 이제 눈 쪽으로 신체 기관 중에 이거는 눈하고 관련이 있네. 망막은 허락한다. 네가 receive 받도록 허락한다. 더 많은 빛을 이렇게 되겠죠. 그것도 allow가 오염식에서 쓰이면 목적 보호자래. 투구정사야. to compensate for to right level 이렇게 됐어. 자, 빈약한 빛의 이런 수준을 compensate for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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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완하다. 보충하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빈약한 빛의 수준을 보완하기 위해서 더 많은 빛을 receive 받도록 허락한다. 그러면 진화방 쪽으로 뭘로? 망막이 커졌다는 거잖아. 이제 큰 거울이 있으면 빛이 약해도 별을 잘 관측할 수 있듯이 망막이 커지면 이렇게 어두운 환경 속에서도 잘 볼 수 있다. 이런 말이지? 그럼 답은 뭘까? 3번. 3번이지. increase the size of the visual processing system. 자, 멋지게 표현해보셨어요. 눈깔인데 사실은. 하하하하. 시각 처리 체계의 크기를 키움으로써. 등가시킴으로써. 결국 망막 크기를 키운 건데. 뭐, 너무 멋지게 표현했어. 자, 글이 더 알차게 눈에 들어온지 지금. 어떻게 뒤를 썼나? 어떻게 뒤를 썼나? 응. 빨리 벗고 오세요. 빨리 벗고 오세요. c pueden 그냥 벗고 오세요. 슬픔 쥬픈 It is possible to lie with numbers. 가로 준비하고 되겠죠? 숫자를 가지고 거짓말하는 건 가능하다. Even those that are accurate. 심지어 어떤 걸 가지고서? 아주 정확한 숫자를 가지고. 이 도스라는 건 numbers를 가리키는 거잖아. 숫자가 아주 정확해도 이 정확한 숫자를 가지고 거짓말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numbers rarely speak for themselves. rarely는 거의 멍마하지 않다. 좀처럼 멍마하지 않다. 부정으로 해석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숫자는 좀처럼 스스로 이야기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뭐냐면 다시 숫자가 딱 주어졌으면 어때? 이걸 해석해야 되잖아. 숫자를 해석하고서 사람들에게 전달해야 되지. 이 숫자가 가지는 의미는 이렇습니다라고. they need to be interpreted by writers. 그들은 수동태가 나왔지? to be interpreted. 이 대교가 가리키는 건 지금 숫자거든? 숫자 입장에는 지가 해석해 아니면 사람에 의해서 해석돼. 해석돼야. 작가에 의해서 또는 글 쓰는 사람에 의해서 해석돼야 할 필요가 있다. 해석돼야 한다. 그리고 이 글 쓰는 사람은 almost always have purposes that shape the interpretations 이렇게 됐어. 글 쓰는 사람은 거의 항상 purpose는 목적인데 여기에서는 의도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좀 더 좋아. 의도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 해석을 형성하는, 해석을 만드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똑같은 숫자가 있다. 99.5%라고 똑같은 숫자가 있는데 내가 어떤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으면 이 99.5%를 다른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다. 또 다른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 그렇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들어주네. You might want to announce the good news that unemployment in the United States stands at just a little over 5%. 너는 원할지도 모른다. announce, 발표하기를. 어떤 걸 발표해? 좋은 소식이지? 좋은 소식이 바로 이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본격에 대시고 접속사 대시야. 어니플로이먼트는 뭔 뜻이야? 실업. 그렇지. 실업률이지. 미국에서의 실업률이 stands at just a little over 5%. 약간, 5%를 약간 넘는 정도에 서 있다. 이 말이 있잖아. 5%를 약간 넘는다. 실업률이 5%를 약간 넘는다라는 좋은 소식을 지금 알리고 싶다. 알리고 싶기를 원할지도 모른다. 결국 실업률이 5%라는 거. 실업률이 95%라는 거구나. So that means, 그것은 의미한다. 95% of Americans, 95%의 미국인들이, 여기 접속사한테 생략되어 있고. have jobs, 직업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직업을 가지고 있다는 건 바로 unemployment rate, much higher than that of most other industrial nations. 즉, 취업률이 되는 거지, 이거. 취업률이 될 거 아니야. 즉, 취업률은 much higher, 훨씬 더 높다. 무엇보다 대부분의 다른 산업화된 나라들의 그것보다. 이 대시 가리키는 거 뭘까? 취업률. 취업률. Employment rate. Employment rate. 갑자기 생뚱맞게 다른 나라들하고 비유를 했잖아. 왜 그러냐면, 절대적 수치로 보면 취업률 95%, 실업률 5%. 절대적 수치로 보면 취업률이 높으니까 좋다고 볼 수가 있잖아. 고용시장 상황이 좋다고 볼 수 있어. 그런데 이 마크만 높으면 뭔가 찝찝해. 높긴 높은데 다른 나라들은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야. 절대 기준이 않았는데 비교 기준이 없잖아. 그래서 다른 나라들이 나오게 된 거야. 다른 나라들이 취업률이 93%, 취업률이 6%면 잘하는 거지. 또 만약 다른 나라가 어떤 나라는 여기가 80%고 여기가 20%다. 그러면 진짜 훨씬 더 잘하는 거지.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 봤을 때 또 훨씬 더 높다는 걸 이렇게 표현해 주려고 하는 거야. 비교 기준을 제시하는 거지. 다른 나라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알아서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라는 거 아니야? 하지만 let's spin the figure another way. 이때 spin은 제시하다 이런 뜻이거든. 의견을 제시하다 이런 뜻이거든. 또는 정보를 제시하다. 피규어는 또 수치겠지? 수치, 숫자. 다른 방식으로 이 숫자 또는 수치를 제시해 보자. 자, in a country as popular as the United States. 아, in a country구나. 자, populous라는 것은 인구가 많은 이런 뜻이거든. 자, 미국만큼 인구가 많은 나라에서 이제 드디어 비교를 하겠다는 거지. 인구 수가 거의 비슷해. 나라에서 unemployment rate at 5% means that millions of Americans don't earn a daily wage. 실업률 5%는 의미하는 거.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이 일당을 벌지 못한 나라. 미국 인구가 한 3억이라고 해 봐. 3억이라고 해 봐. 여기에서 1% 몇 명이야? 300명이잖아. 아, 잠깐만. 3천만... 천만... 어, 3천만... 300만이잖아, 300만. 그렇지? 1%는... 1%는 300만이고 이거 5%는 1,500만이냐. 지금 이렇게 해 보자는 거야. 그렇지? 수백만 명이 가고 1,500만 명이 일당을 벌지 못하는 거야. 우리나라 인구의 우리나라 인구의 우리나라 5천만인데 3분의 1정도가 내는 거야. 3분의 1정도가 내는 거야. 3분의 1정도가 내는 거야. 일소래요. 성이나 한명. 그리고 워트 워크 캔트 파인드 소 조심하세요. 얘가 꾸며지는 건 원으로 꾸며죠. 오케이. 모든 20명의 성인 중에서 한 명 이 말이죠? 그리고 몇 가지만 보겠네? 잘못 분석했어 이거 아니야? 일을 원하는 이 한 명은 그것을 찾을 수가 없다 이시 가르치는 건 워크를 가르치고 그러니까 만약 여기서 문법 문제를 낸다면 너무 되기 좋은 게 이게 후잖아 후 이걸 내는 것보다 이걸 내고 싶은 충동력 확확확확해지지 얘가 꾸며주는 선행사가 원이기 때문에 단수지 원치가 되는데 원치 서든지 갑자기 there is a sobering number 그것은 정신을 박적 들게 하는 숫자이다 그리고 as you can see 네가 볼 수 있는 것처럼 네가 보듯이 자 똑같은 통계는 이러할 수도 있다 알 수 있습니다 자 똑같은 통계는 어떨 수 있어? 2번이지 똑같은 통계는 사이트 언급되다 인용되다야 뭐로써? 코스프 셀러브레이션 월 쉐이브 어떤 축하나 또는 수치 수치심 수치심에 대한 원인으로써 언급될 수 있다 인용될 수 있다 이렇게 4개 수치심 수치심 일어나옵니다 서비스 신용 수치심 수치심 일어나오ó 수치심